백전면 하종화 어르신이 함양군청을 찾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1933년생으로 올해 91세인 하종화 어르신은 6.25전쟁 참전용사로 그동안 아껴 모은 생활비와 명예수당을 입원해 기탁하며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을 전했습니다. 생전 좋은 일을 해보고 싶으시다며 성금을 기탁한 하종화 어르신은 밥도 먹지 못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내 생활은 더없이 풍족하다 라며 살아보니 돈은 나 혼자 다 쓰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더 의미가 있어지더라 라고 따뜻한 말을 전했습니다. 함양군 백전면에서 나고 자란 하종화 어르신은 평소에도 형편이 닿는 대로 쌀 한가마니 돈 몇 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남몰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며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